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어제에 비해 날이 급격히 쌀쌀해졌습니다. 오늘 설악산에는 2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기도 했는데요. 밤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. 밤사이 기온이 낮아지며 곳곳에 빙판길이 나타나기도 하겠습니다.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낮아져서 3도에서 출발하겠고요. 낮 기온 역시 10도 안팎에 그치며 쌀쌀하겠습니다.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고요. 내일과 모레는 내륙 대부분 지역에 서리가 내리고 또 중부 내륙과 전북 동부,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얼음이 얼기도 하겠습니다. 아침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. 여기서 내일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대전 아침 3도, 대구 5도, 전주 5도에서 출발하겠고요. 인천 아침 기온은 6도, 낮 기온 10도 예상됩니다. 경기 북부지역 연천 아침은 영하 1도, 경기 동부지역 가평 0도까지 떨어지며 춥겠고요. 경기 남부지역 아침 기온도 4도를 밑돌겠습니다. 해상 곳곳에는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물결은 4m까지 거세게 일겠고요. 또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. 절기 입동인 목요일에는 추위가 가장 심하겠고요. 이후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. 되셨습니다.